거창 양민 학살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것은 거창 신현면에 있는 추모 공원입니다. 공산군은 우리 국군 유엔군의 후방에서 교란하는 군사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정면에 있는 국군 유엔군의 어떤 전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후방에서 히트앤들은 치고 빠지기를 많이 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유격전술 교리를 보면 적이 공격하면 후퇴를 하고 적이 씨면 교란하고 적이 피로해하면 공격하고 적이 후퇴하면 추격한다 이런 교리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지치기 위해서 전력을 약화시키는 겁니다. 이런 일을 잘 하려면 공비들이 토벌군의 동향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동네라든지 마을 여기에 협력자가 있어가지고 토벌군이 왔느냐 또는 언제 오느냐 또 매복에 있느냐 이런 걸 알 필요가 있죠. 그걸 모르고 접근했다가는 전부 매복에 걸려서 다 죽을 수 있겠죠. 그래서 중국 공산당은 대륙에서 농민들을 자기 편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대륙 전체를 공산화한 적이 있습니다. 정부는 후방 안정을 위해서 공산 게릴라 토벌에 굉장히 부심합니다. 당시에 인천 상륙작전으로 후퇴할 때 북한군 일부가 지리산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리산 무장공 미세력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진압을 해야 되는데 거창 신혼면이 이미 북한군까지 포함된 공산 게릴라에게 점령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방 안정이 필요하죠. 그런데 국군에서도 마찬가지로 마을에 또는 동네 주민들에게 공비들의 동향을 알 필요가 있었습니다. 정보가 필요한 거죠. 공산 게릴라들이 나타났다 해가지고 가보면 이미 가고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공비들의 움직임, 동향 이런 걸 파악하려면 정보가 필요한데 그게 이제 결국은 우리도 마을 주민들의 어떤 협력이나 협조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하고 또 경찰이 동네나 그 주위 지역에 없으면 안 됩니다. 경찰의 정보, 사찰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미 신혼면에는 경찰 지서가 공산 게릴라에게 점령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경찰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국군 토벌대를 부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국군 공산 게릴라 토벌부대 지휘관들을 보면 대체로 다 공비출물 지역에 공산 게릴라들을 고립시키는 작전을 많이 추구합니다. 그것은 뭐 어떻게 보면은 공산 게릴라라는 것이 식량이라든지 의복이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생존에 필요한 그런 물자들을 대부분 동네 주민들에게 얻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네 주민들의 협조가 굉장히 필요한데 토벌부대 입장에서는 이 동네 주민들을 공비들과의 관계를 끊도록 해야 고립시켜야 공비들을 고립시켜야 토벌이 가능합니다. 그런 어떤 서로 간에 입장이 다른 그런 가운데서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그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공산 게릴라들이 오면은 빨갱이 세상이 되고 뭐 국군이 오면은 국군 대한민국 세상이 되고 이런 식의 어떤 어려움에 처했던 지역이 바로 거창 신음면 지역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발생지역을 보면은 지도를 보시면은 굉장히 내륙 깊숙한 곳에 있습니다. 당시에 그 중공군이 내려오면서 중공군이 38도선을 내려와서 서울까지 점령을 했습니다. 1.4 후퇴 때 중공군이 서울을 점령했죠. 그래 2월달이 되니까 부산이 임시수도 오고 이승만 대통령도 부산에 와 있었습니다. 그런 시점에 이런 후방에서 이런 공산 게릴라들이 신음면을 점령을 해놓은 상태니까 빨리 진압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위에서 독촉도 좀 있었겠죠. 어떤 이런 상황에서 이 그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 이런 걸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벌부대는 최덕신의 11사단입니다. 최덕신의 11사단은 공비소탕을 전문으로 하는 어떤 그런 전담사단인데 남원의 사단사령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계연대인데 진주의 구연대 그리고 전주의 13년대 광주의 20년대 주로 이제 지리산을 산면에서 포위해 놓은 그런 상태죠. 여기서 문제가 된 사건은 거창 신음면이기 때문에 구연대 소관입니다. 구연대장 오익경 대령이고 신음면을 맡았던 대대장은 3대대장 한동석 소령으로 관계됩니다. 그리고 이때 총살 집행을 했던 사람이 3대대 정보장교라고 합니다. 이종대 소위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 군의 입장과 그 다음에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이게 폭발적으로 이렇게 갈등이 에스컬레이터 됐느냐를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시 우리 군의 기본적인 공산 게릴라 토벌에 대한 작전은 겸벽청야입니다. 겸벽청야는 여기 지금 설명되어 있다시피 반드시 확보해야 할 전략 거점은 벽을 쌓듯이 견고히 확보를 하고 부득히 포기하는 지역은 적이 발붙일 수 없도록 모든 것을 불태우고 가져가고 해서 빈들파만 남겨놔라 이게 겸벽청야입니다. 결국은 공비들에게 물건을 뺏길 수도 있고 협조할 수도 있는데 그런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민간인을 공비로부터 분리시키는 그런 작전이죠. 그런데 이것이 상당한 무리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서 나와가지고 어떤 특정 장소에 가서 임시로 거처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생계 유지상 상당히 불편함이 많고 주민들이 당연히 싫어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런 어떤 겸벽청야 작전 구상을 추진하는 가운데서 이것이 사건이 에스컬레이터 된 것은 신혼면에서 경찰지서를 원래는 이제 국군이 우리 3대대가 갔을 때는 신혼면에서 공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경찰지서에 경찰과 청년방위대원들을 주둔시키고 별일 없네 이라고 3대대가 이제 이동을 했는데 산청으로 이동했는데 이동하자마자 여기서 공비들이 와가지고 술 대접한다는 그런 게임을 해가지고 결국은 여기 있는 경찰관하고 청년방위대원들이 전부 사살되는 어떤 그런 일이 발생한 거죠. 여기서 이제 국군 토벌부대 입장에서는 신혼면에 누군가가 이게 적과 내통하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뢰지 않고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어떤 의심을 하면서 창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건 일지를 이렇게 보면은 12월 5일날 1950년 12월 5일날 신혼면이 공산 분자들에게 점령이 됩니다. 그러면서 거긴 경찰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경찰 병력으로 가지고 계속해서 수복을 했지만은 거의 수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제 11사단이 투입이 되고 구현대가 온 거죠. 그렇게 한 것이 2월달입니다. 그렇게 와가지고 이제 여기서 그 공비토버를 위해서 하나 우리가 하나 기억에 또 놓아야 될 것은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계엄령을 선포하게 되면은 결국은 포고령을 발령을 할 수 있고 포고령에 따라가지고 어떤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적결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막강한 것이 계엄령입니다. 이 계엄령에 따라서 군인이 모든 권한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계엄령을 선포할 때는 상당히 신중을 해야 되고 또 행사하는 사람도 상당히 그거를 무서운 양날의 칼인 경우에 더욱더 조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떤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결국은 마을 주민들을 학살하는, 집단살해하는 어떤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기 중앙일보 1971년도에 중앙일보에서 정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신문에서 인용을 해보면은 연대장 오익경 대령은 저기 3대대장에게 거기 신음면에 공비가 300명이 있다고 하는데 토브라고 오느라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3대대장이 신음면에 가보니까 적이 없더라 공비들이 동량이 없더라 그래서 경찰과 청년방위대원을 주둔시키고 왔다 온 거죠. 왔는데 오자마자 공비들이 경찰과 청년방위대원들을 죽인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연대장이 대대장을 강하게 질책하면서 빨리 잡으라고 이렇게 했겠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대대장이 187명의 빨갱이들을 처단했다. 이렇게 전과보고를 합니다. 사실 이 187명이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 지역 주민들이었습니다. 신음면 주민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대장 한동석 소령의 정언을 보면은 이 사람의 경우에는 신음면에서 야간 전투를 하고 추격전을 전개하는 가운데 산에서 많은 공비와 입산한 주민을 체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에서 공비는 당연하게 총을 가지고 있다든지 공산 게릴라라는 어떤 그런 확실한 증거가 있는 사람이 공비죠. 그런데 입산한 주민은 왜 입산했을까? 좀 수상하다 이런 생각은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잘 모르니까 일단은 이런 입산한 주민까지 포함해서 전부 학교에 데려왔더니 450명이 되더라. 그 학교에 데려와서 현지 사정에 밝은 형사 3명 그러니까 거창 경찰서죠. 거기 사찰계에서 추천한 형사 3명 그리고 대대정보장교 그리고 또 여기 나오지 않지만은 면장까지 3명이 심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심사를 해가지고 187명을 선정하고 이 사람들을 전부 총살하고 불로 소각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3대대정보장교는 이종대 소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정언을 보면은 자기가 처형을 집행했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언에 따르면은 여기 신음면에 있는 몇 개 리에 마을 주민들을 거기 초등학교에 모이게 했고 거기서 3명의 형사와 함께 통비분자들을 가려냈다. 여기 면장, 박영보까지 합쳐가지고 통비분자들을 가려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총살하고 소각했다. 내용은 대체로 일치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토불 부대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결국은 계엄령을 선포했기 때문에 포고령에 따라서 계엄부대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이런 것까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엄령 하에서는 더 신중하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권한을 지었다고 해가지고 막 칼을 마구 휘두르면은 많은 사람이 다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죠. 여기에서는 상당한 의심이 작용하고 있고 또 편견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죽었을 경우에는 이 주위에서 누군가가 범인이라고 생각하기 범인이라고 의심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평소에 좀 사상이 의심스럽다. 뭐 이런 말 우리가 흔히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의심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이 결국은 187명이라는 주민을 죽이게 되는 어떤 그런 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여기 거창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산천 함양에서도 비슷한 희생자가 발생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결론부터 말하면은 대통령 그리고 국방장관 참모총장이 잘못이 큽니다. 군대 감독을 소홀히 한 잘못이 크죠. 민간인 민간인 또 하나의 사람인데 사람이 돼서 생사여탈권을 전투부대 군인과 경찰서의 사찰계 형사들 그리고 면장 이 네 사람이 생사여탈 여부를 결정한다는 게 상당히 부당하죠. 여기 왜냐하면 결정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 일반적으로는 삼심제에서 어떤 유죄의 혐의가 있어도 삼심제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겨음 하에서는 그게 삼심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결정을 사람이 생명을 빼앗을 때는 신중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점이 있지 않느냐 결국 일탈을 가져온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것은 주민들에 대해서 일단 일차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전체를 경찰서로 넘겨서 좀 더 이렇게 평온하게 수사를 하고 그 다음에 재판을 거쳐서 어떤 정거에 의해서 재판을 해가지고 처벌을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재판은 있었습니다. 여기 현지 지역 국회의원이 제기를 해가지고 결국은 재판을 했는데 재판 결과 연대장 대대장은 무기증력과 십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연대장이 무기증력을 받았다는 것은 결국은 연대장이 대대장에게 지시를 해가지고 하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연대장의 책임이 크죠. 내가 책임질 테니 죽이라 이렇게 했으면 연대장의 책임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최덕신 사단장은 법정에서는 제가 선고되지 않았지만 해임되었습니다. 민간인 희생자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187명이다. 200명이다. 강영문 당시의 재판장이 강영문 씨인데 회고로에서 200명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에서는 719명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고로 비정규전 유격전의 대가인 최명신 장군은 공산 게릴라들을 어떻게 대처했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겸벽청약 적을 고립시키는 것만 했느냐 그건 아닙니다. 최명신 장군은 자신이 경상북도에서 공비토보를 할 때 그 당시 현지 주민들한테 농산물을 사줬습니다. 군인들이 부식을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런 부식을 배추라든지 무 같은 것을 현지 주민에게서 사주고 그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혹시 나쁜 사람 오면 연락해라 공비들이나 공산 게릴라가 오면 연락해달라 그렇게 해서 공비들이 나타나면 바로 연락을 해주니까 그 즉시 토벌을 하고 그렇게 해서 농민들과의 관계가 좋으니까 공비토벌도 아주 효과적으로 해서 굉장히 성공으로 했죠. 우리가 그런 과거 사례를 참고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